시완아 이제 아들 시완아 밥 먹어 네 주아야 엄마 주아 주아하는 리조또 했어 주아 자리 아이고 교복도 딱 스스로 입고 다 준비하고 나왔어 아 이쁘다 안녕 자 그리고 우리 든든한 이제 중딩이 된 우리 아들 아니 저건 안 먹을 수 없는 밥상 아니에요? 근데 아무래도 아침이 되면 먹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맛있게 드세요 애교 부리는 거예요 먹어주세요 자 봅시다 진짜 정성이거든요 아 예술이야 면도리를 위한 또 밥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아 너무 졸려요 졸린데 이렇게 먹이면서 때우는 거예요 맛있다 음 면도리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곧 뭐 키 엄청 크겠는데요? 이 장면만 보면 거의 CF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먹던 거 맞죠? 어 맞아 너 익었던 3일 3일 정도 냉장고에 있었던 거야 부드러워요 어 숙성해서 약간 내가 간을 보는데 오늘 유난히 간이 맛있는 거야 엄마가 배고파서 그런가? 응? 또 맛있어요 엄마가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? 진짜 맛있는 거야? 눈을 봐 진실의 눈 귀여워 사이가 좋아 어우 남매끼리 사이가 좋네 사이가 진짜 좋아요 그거 먹지마 그거 먹지마 뭘 먹지마 왜 왜 중간에 이것저것 사 먹지마 그러면 네 아 불량식품 같은 거구나 왜냐면 그거를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밥을 덜 먹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가 지금 성장기라서 너 알지 지금? 너는 지금 이제부터 내 폭풍 성장기야 정말 먹는 대로 크는 거야 시원아 알지? 정말 기승전 뭐? 성장 성장 기승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단지 기승전 단단지 단단지 엄마 먹으면 안 되는 거 너 먹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저 되게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였네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네는 장난감 없어도 되겠다 서로 볼살도 응 봐라 너 이거 다 키로가 안 믿기지 이거 다 진짜 나 많이 들었어 저 얘기 많이 들었어 나 다 키로가 볼살도 뱃살도 다 키로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어머님 말이 맞아요 그래도 묵묵히 먹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성장검사를 했어요 뼈나이랑 이렇게 딱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첫째는 지금 폭풍 성장기래요 아 딱 열려있고 완전 열려있구나 제가 올해는 그냥 먹일 거야 눈만 마주시면 먹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